자, 역사를 가장 역사같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제가 벌써 임진왜란 영상이 20개쯤 넘어갑니다만 주변에 나 임진왜란 진짜 책 많이 봤어? 라는 분들 계시죠?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임진왜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면 당신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조선이 일본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던 전투는 무슨 전투인가? 그리고 당신 혹시 웅치전투나 이치전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신 황진이라는 인물을 아는가? 황진이 말고 황진! 제가 오늘 그 웅치전투와 이천투의 이야기 시작 한번 해봅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1592년 4월 13일 날 외군이 침략해서 부산성 동래성에서 정발과 송상현에게 패배를 남겼고 나름 박진희 낙동강에서 잘 싸웠습니다만 외군의 진격 속도를 막지 못했고 상주에서 이일이 패배하고 신립이 탕금돼서 패배하고 한양까지 개전된 지 20일 만에 점령당합니다. 자, 한양을 점령했던 외군들 입장에서는 왕이 도망을 치니까 일단 멘붕이 오긴 했습니다만 누가 조선의 왕을 잡으러 갈 것인가? 당시 외군의 1선발 고니시와 2선발 가토가 서로 평안도로 가겠다. 평양을 점령하고 내가 조선의 왕을 잡겠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죠. 고니시가 이기죠. 그래서 고니시는 개경을 점령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평양까지 가가지고요. 왕은 현재 의주까지 도망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조선의 중요한 도시, 여기 한양이고 여기 평양이고 여기가 의주입니다. 그리고 가토는 황해도까지는 같이 진주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함경도로 넘어가서 임해군 등의 왕자를 잡았죠. 이제 일본의 4번대, 그러니까 솔직히 9개 부대가 침략이었습니다만 1개 부대당 평균 1만 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되니까 보통 4단 9개가 침략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사단, 4군단, 에이 4단이 맞아. 4번대 시마즈 같은 경우는 어디로 침략을 해가냐면 강원도로 이렇게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3번대 구로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침략이 올 때 충청동을 거쳐서 이렇게 용인 쪽으로 올라와서 추풍용을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조선 8도 중에 일본굴의 말 발굽에 밟히지 않은 조총 소리가 들리지 않은 동네 어딥니까? 전라도죠. 호남이 살았죠. 여러분 당시 조선에서 전라도는 인구밀집도 1위 단위 면적당 농업 생산량 무조건 1위입니다. 그런데 이 호남이 지금 지켜졌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은 당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배후기지 역할을 하죠. 식량과 무기 공급처 역할을 하죠. 여러분 조선란 나라는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엉망이에요. 세금도 뭘로 운송하냐? 좋은 제도라고 해서 수로나 해로로 운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일본군의 주력이 조선 한반도의 서해바다 쪽으로 진격하고 나중에 요동으로 넘어가서 명나라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수륙 병행 작전을 펴려고 했다가 이순신에게 여기서 저기서 막말로 여러분 지금 지도가 좀 작습니다만 전라 좌수형이 여기 경산도 쪽에 붙여있는 여기고요. 옥포의 전부터 시작해서 이순신의 1차 2차 해전의 승리가 다 이쪽 근방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상도 바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산도 대첩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산도 대첩이 여기에요. 결과적으로 수륙 병진 작전은 사망선고가 떨어진 거죠. 한산도 대첩으로. 그래서 서해바다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서 바다로도 전라도를 진격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일본에 대리적인 전라도 침공은 없었습니다만 전라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살짝 일본군이 움직였습니다만 곽재우가 5월 초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1차 출정해서 이겼던 그 시기에 곽재우가 의병 활동을 전개해가지고 일본군을 격퇴시켰습니다. 훗날 진짜로 열받아가지고 제대로 조선을 점령하겠다고 어마어마한 대병력이 이렇게 치고 가다가 진주성에서 김시민 장군에게 막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호남은 지켜지는데 중요한 건 지금 1592년 4월에 전쟁이 발발하고 5월이 지났고 6월 무렵에 어떤 일들이 있냐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전라도만 살았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대병력이 운집합니다. 이걸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끌고 올라갔다가 용인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5만 이상의 병력이 전라도에서 모였다고 그런데 그때 많이 죽기도 했겠지만 솔직히 죽은 병력은 1만 명이 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폐잔병들을 모아놓고 이광이 여전히 전라도를 지키고 있으니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막말로 지금 한반도 전 지역을 자하겠지만 전라도를 지금 공격하지 못했어. 전라도를 공격하고 전라도 육지를 털어버리고 육지로 전라자수형의 이순신을 공격한다면 이제 더 이상 조선은 쉽게 이야기하면 온몸이 병들었는데 무릎과 발목이 살아있어서 버티고 있는 건데 전라도를 치고 이순신을 쳐버리면 무릎과 발목을 전부 다 난도질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움직입니다. 서울에 있었던 육군단 총사령관 코바야카와 솔직히 임진들한테 참전했던 일본의 여러 장수 중에 지명도 랭킹 1위죠. 토요토미 히데요씨 밑에 5대로까지 했던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성 중에 장성급이고 이때 임진들한테 참전 시에 나이가 60이 가까운 쉽게 이해하면 자기 아들벌 사령관들 데리고 코바야카와가 정신적 지지 역할을 한 거야. 이 코바야카와가 호남을 공격하기 위해 1만 5천병력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충남에서 금산까지 점령하고 전주를 공격해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코바야카와 군대를 웅치와 이치에서 막아냅니다. 그 웅치 이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전주입니다. 산 표시를 좀 먼저 할게요. 대둔산 도리공원하고 써져 있습니다만 대둔산이 좀 유명한 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들어본 산 이름이 여기가 마이산이 있습니다. 그럼 마이산은 좀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1125m 여러분 안 보이겠습니다만 운장산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바야카와 군대는 전주를 점령하기에 서울에서 지금 출발했죠?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무주를 점령하고 살짝쿵 올라가가지고 지금의 충남 금산까지 점령합니다. 지금은 전주가 전라북도고 금산은 충청남도지만 이거 거리상 얼마나 가까운 거리냐면 지금 차로요. 20분, 30분이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당시 전주를 꼭 방어해야 되는 조선군 입장에서는 바로 이 대둔산과 운장산 사이의 이치고개와 그다음 운장산과 마이산 사이의 운치고개를 지켜야 전주가 보존되는 거고 침략하는 일본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선지 이치고개를 뚫으면 바로 이렇게 지도상에 평야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전주까지 들어가기 쉬워지고요. 그다음 이렇게 운치고개를 뚫고 넘어가면 그냥 바로 이렇게 전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치와 웅치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조금 더 편한 지도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 보기 편한 지도로 바꿨습니다만 당시 전라도 관찰사가 이광입니다. 그럼 이광이 전주를 지켜야 되죠? 이광 이야기는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관찰사에건 간에 전주는 지켜져야 되겠길래 조선의 여러 지방관과 의병장들이 모여드는데 일단 전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정란이라는 나중에 정말 훌륭한 이름을 남기게 되는 의병장이 함께 전주성을 지키게 되고 이광은 여러 전라도 지방관들에게 명령을 때린 거죠. 김제군수 정담에게 웅치고개를 지키게 하고요. 나주목사 이봉남에게 역시 함께 지키게 하고 당시 황박이라는 의병장과 함께 웅치고개를 지키게 합니다. 이치는 이제 도절제사로 승진했던 권율이 지키는 거고 그리고 동목형감, 종육품, 황진이 함께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산을 점령했던 외군은 총사령관은 고바야카야 그런데 고바야카가 자기 부장, 어찌 보면 순임일 수도 있는 승장이라고도 합니다. 앙코쿠지를 시켜서 웅치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이치를 공격하는데 여기 병력이 외군 1만 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2천 명이라고 돼 있는데 기록은 다 틀립니다. 여기 1만 5천 명으로 보기도 하고 여길 1만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단 하나 날짜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웅치전투는 분명히 7월 7일과 7월 8일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치전투가 7월 8일이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물음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7월 8일이면 한산도 대척 승리한 날이죠. 만약에 진짜 이치전투가 7월 8일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7월 8일을 국경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이 조선을 계승한 나라는 아니지만 1592년 7월 8일 날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승리하고 육지에서는 황진이 이치에서 승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호남이 지켜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날짜가 물음표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황진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같은 날짜에 이렇게 전투를 두 번 치를 수 있냐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그 황진 이야기를 하는과 동시에 전투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쿠쿠지가 1만의 병력을 이끌고 웅치를 공격하는데 다른 기록들에 입각하면 이광은 전투가 급한 지역에는 솔직히 종류품 현감 완전히 여러분 동복현감은 여러분 도에는 관찰사가 있습니다. 도 밑에 부목, 군, 현이 있는 거고 현에는 현령이 있고 현령 밑에 현감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광이고 그 다음 권율은 지금 이 정도 되는 거고 도 절제사고 여기는 정담, 김제, 군수고 이복남은 아주 목사고 이런 건데 황진은 현령도 아니고 형감이에요. 형감이면 종류품이야. 그럼 지금 현재 1592년 7월 달에 종류품이었던 물이 어떻게 6개월 후에는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됐을까? 그러니까 이 인물이 정말 그 6개월 동안에 보여준 무쌍은 어마어마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류품이면 지금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중2 정도 되는데 전쟁 개시되고 나서 전투 참여한 지 한 인물이 6개월, 7개월, 8개월 만에 별 3개 정도 중장까지 승진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그게 황진입니다. 어쨌든 이제 웅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웅치 전투에 정담과 함께 황진도 함께 참여하려고 했으나 이 고바야카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거야. 외군이 저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남원 쪽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이 강이 황진을 남원으로 급팔내요. 황진은 남원 쪽으로 달려갔어? 웅치 전투가 시작이 됐어? 그런데 임진왜란 발발하고 경상도에서 일본군을 맞이했던 조선군들 제대로 저항이나 한 번 했습니까? 특히 상주 전투와 탕금대 전투에서는 제대로 진영을 갖추지도 못하고 용인 전투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기도 쪽팔리죠. 그런데요. 이 웅치 전투에서는 일단 용인 전투에서 패배했으나 살아남았던 전라도 군인들이 용인 전투의 패배를 발판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깡다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인들도 전투 경험이라는 게 경험치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웅치 전투에서는요. 일을 낙물고 싸워버리네. 조선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앙쿠쿠지 입장에서는 고바야카 군대 입장에서는 진짜 운이 없는 거지. 왜 하필 너희가 우리랑 싸울 때 이렇게 싸운단 말이냐. 진짜 일을 낙물고 싸우고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또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진을 쳐도요. 1진, 2진, 3진. 1선, 2선, 3선으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개 제일 앞에 가장 위험한 곳에는 황박이. 그 다음 2선에는 이봉남이. 3선에서 김재군수 정담이 10개 이함 웅치 전투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싸웠는데 7월 7일 날 1만여 명의 앙쿠쿠지 군대가 올라왔습니다만 1선도 깨지 못하고 후퇴합니다. 새벽에 다시 일본군이 공격을 해요. 황박의 1선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황박이 2선을 후퇴합니다. 또 2선까지 깨집니다. 그래서 이봉남과 황박이 정담에게 웅치해서 잠깐 뒤로 물러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김재군수 정담이 나는 이곳에서 퇴각하느니 한 명의 외군을 나도 더 죽이고 내가 이곳에 죽겠다. 내 갑옷에 내 이름을 써놨으니 내 자식들이 내 시신을 수습해 주겠지.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 웅치곡에서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이 외군들도 깜짝 놀랍니다. 이런 조선군은 처음 만나는데 그래서 그 조선군의 시신을 모아다가 조, 조선국, 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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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담, 술개 충성스러운 광과 의로운 술개를 가지고 있는 조선군란 뜻 아닙니까? 이렇게 푯말까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웅치고개를 넘어서 앙코쿠지 군대가 여기까지 가서 진을 칩니다. 여기에 안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앙코쿠지, 안덕원 전주 직전에 안덕원이라는 곳에 앙코쿠지가 진격했는데 아니, 남원 쪽으로 급하됐던 황진이 돌아와서 봤더니 웅치는 벌써 털렸어. 그리고 조선군은 폐잔병에 대해서 이제 전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이광은 벌써 이정란에게 성을 맡기고 저 뒤로 빠져버렸어. 이정란이 얼마 안 되는 군대로 횃불을 세우고 전주성에 군사가 많은 것처럼 휘압 병절들을 독려해가지고 전주성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앙코쿠지가 전주성을 점령하기 하룻밤을 묵을 거 아닙니까? 남원으로 갔던 황진의 군대가 앙코쿠지 진영을 새벽에 급습을 합니다. 이게 왜 의의가 큰 거냐면 해전 말고 육전에서 심각이 해유룡에서 매복해서 70여 명을 죽였네 김여물도 탕금돼서 패배했지만 용맹했네 박진이 정말 무쌍까지는 아니고 용맹했지만 일본군에게 결과적으로 패배했네 막 이런 이야기들만 있었지만 막말로 일본의 본용을 실제로 흡격을 한 조선군이 지금까지 육전에 있었냐고 여러분 황진의 그 동복 현감의 휘하 수백 명의 병력이 수천 명의 앙코쿠지 병력을 새벽에 급습을 해가지고요 얼마를 죽였는지 많게는 3천 명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황진이 알려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개에서 있었던 전투고 그러다 보니까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 전투는 아니잖아. 그런데 역사서든 하나같이 황진에 대한 웅치 전투의 영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웅치 전투 황진 이야기 안방준이라는 사람의 인진전사에 보면 진안을 석권했던 외군이 전주성을 침공하려고 웅치를 넘어버렸어요. 웅치에서 이제 정당 김제공수를 죽였단 말이야. 근데 물론 웅치에서 앙코쿠지 일본의 일만 병력 중에도 상당히 손실은 있었을 겁니다. 넘어오면서 전투를 벌려 우리 측에 정당이야 많은 장병이 전사하며 전열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다급한 시기에 황진 군대의 명쾌한 전승 소식은 하나의 희소식이었다. 이게 바로 안덕원 전투입니다. 최수지라는 인물이 전주 부인에게 올렸는데 황진 장군이 안덕원에서 일기당첨을 적병을 괴멸시켰다. 임진을 안에서. 괴멸. 조선의 육군이 일본의 육군을. 그다음 무민공실기에 보면 황진 장군이 전라감사 이광의 명에 따라 전주에 도착했을 때는 남원으로 급하됐다가 전주에 도착했을 때는 외적은 이미 안덕원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황진은 안덕원에 적을 쓸어버렸다. 여러분 괴멸시켰다. 쓸어버렸다. 이게 진짜 임진을한테 가능했던 이야기인가. 그다음 단조보감. 동복현과 황진이 홀로 홀로 홀로. 외적대를 맞아 곧바로 내쳐 적장 한놈과 외군 3천명을 죽였다. 이게 바로 웅치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웅치는 지켜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엄미 따지면 웅치 전투는 패배했지만 웅치를 넘어서 안덕원에서 황진에게 앙코쿠지 병력이 패배하고 후퇴했기 때문에 이 안덕원 전투까지 통으로 웅치 전투라고 보면 우리가 웅치 전투에 승리한 거고 쪼개서 보면 웅치 패배 안덕원 승리죠. 안덕원에서 황진의 승리. 그리고 만약에 같은 날짜가 아니고 이게 7월 20몇질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그랬더라면 이때 앙코쿠지 군대와 고바야카 군대 병력이 1만 명 정도가 이제는 2치를 통과하려고 했을 겁니다. 역시 2치 전투에 권율이나 황진 말고도 공시역, 위대기 이런 장수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전부 다 동복현감 황진의 부하들이죠. 황진이 2치를 막기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나무 위에 잎사귀는 다 잘라버리고 사람 키 이상의 기둥만 남겨놓습니다. 왜? 활을 쏠 때 엄폐물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목책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을 쏘는데 여러분 아마 육전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물론 고개에서 유리한 2치는 조선군이 선점하고 있습니다만 조총을 활로, 궁시로 이겼던 최초의 전투가 2치 전투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일단 너무 황진이 명사수야. 활을 쏘면 백발 백중이야. 그런데 또 하나 그만큼 황진이 부하들 훈련을 잘 시켰어. 조총을 쏠 때는 나무 기둥에 숨어 있다가 바로 조총 소리가 끝난과 동시에 활실을 당깁니다. 아니 여러분 조총이 1분에 한 발씩 발사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또 그러면 아니 선생님 조총은 3열 정도로 쏘지 않습니까? 3열 정도에도 20초에 한 발씩 쏘는 거 아닙니까? 1열이 총을 쏘고 빠질 때 2열이 앞으로 나올 때 빵 하고 활실을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군도 경험이 쌓여서 조총 부대와 대결할 때 어떻게 활로 이기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총으로 답이 안 나와. 백병전을 전개하려고 일본군이 일본도를 들고 목책을 뛰어넘으니 황진이 달려나가가지고 새 놈 내면 목을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진이 그렇게 용맹하니 부하들이 얼마나 용맹했겠습니까? 그래서 싸워도 싸워도 황진의 부대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몰려오니까 황진이 활을 쏘기 시작하는데 황진의 사수가 3명이었다고 합니다. 황진의 사수들이 화살을 황진에게 넘겨주는 것조차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황진이 활을 쏠 때마다 백발백중이고 황진이 얼마나 많은 활을 당겼으면 여기 엄지손가락에 살이 다 닿아가지고 하얀 뼈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분 당시 황진이 혼자 무쌍을 전개하면 일본군의 공격도 황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황진이 허벅지에 총알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외놈들 목을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 막 무쌍을 찍고 있으니까 황진에게 계속 집중되는 거야. 그래서 황진이 끝내 머리에 빵! 총을 맞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공시역, 위대기 등이 독려해가지고 이치를 지켜냈는데 역시 다른 기록에 입각하면 권율이 이제 가장 총사령관 지위로 있으면서 황진이 쓰러지니까 조선군들이 후퇴하려고 하니 권율이 칼을 빼어들고 후퇴하는 친구들 목을 베어 독려해가지고 이치 전투에 승리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저기 이치 전투를 보면 권율이 승리한 전투로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당시 전라 좌수사가 이순신이 여기저기 현감이나 첨사들 데리고 명령을 내려서 싸운 것과는 좀 사항이 틀린 상황이죠. 왜냐하면 부대 자체가 황진의 부대가 최선방에 있었고 권율은 황진의 직접적인 대장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분위기였고 중요한 건 과연 권율이 진짜 이치 전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의심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 권율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권율의 사이가 그 유명한 오성과 하늠할 때 이항복 오성입니다. 오성 이항복이 자신의 글에 우리 장일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행주대첩의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솔직히 내가 가장 크게 공을 세운 것은 웅치이다. 만약에 내가 웅치해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은 전라도를 외군에게 빼앗겼으니 나의 가장 큰 공은 웅치 전투이지 않냐. 솔직히 이야기하면 권율은 웅치에 참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권율의 사위였던 이항복이 웅치와 이치를 헷갈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권율은 웅치 전투에는 참전하지 않았고 이치에는 참전했을지 안했을지 기록이 반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황진 장군이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총을 머리에 맞았는데 투구를 뚫고 들어오면서 총알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황진을 기절시킨 거야. 그래서 깨어난 황진이 이제 뒤로 후송이 되는데 전주 백성들이 나와서 황진 장군 앞에서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황진 장군에게 꿀물을 타줬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치 전투 황진 이야기, 선조 수정실록입니다. 외장이 또 대군을 출동시켜 이치를 침범하자 권율이 황진을 독려하여 동복현. 결과한 적 황진의 군대였다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편비 위대기, 황진의 부하들이에요. 함께 재를 점거하여 크게 싸웠다. 적이 낭떠러지를 타고 기오르자 황진이 나무를 의지하여 총타를 막으며 활을 쏘았는데 쏘는 대로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종일토록 교전하여 적병을 대파했는데 시체가 쌓이고 피가 흘러 초목까지 피비린내가 났다. 일본 승려 화환이 뭐라고 하냐면 임진련의 일본국이 크게 패한 곳이 못합니다. 패한 곳이 3곳인데 그중에 이치를 첫째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임진을 한 3대 대첩은 한산도 대첩, 그리고 진주대첩, 행주대첩인데 물론 일본아이들은 자신들의 큰 승리 3개를 임진란의 3대 대첩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본아이들은 벽재간 전투에서 명나라를 작살낸 거, 칠천량에서 조선의 해군을 작살낸 거, 울산 외성에서 완벽하게 큰 승리를 건너 이거 3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야 임진을 한 때 너희가 많이 우리에게 패했지만 너희의 가장 큰 승리 3개 중에 첫 번째 승리는 이치 전투이지 않느냐, 이치 전투에서 황진 장군의 전투가 가장 큰 승리이지 않느냐라고 일본인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이치 전투의 패배가 일본인들에게는 끔찍했던 거고 이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전주로 진격하지 못했고 이순신의 후방을 공격하지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진의 이름이 조금 덜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 황진이 당시 종, 유품, 현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순신처럼 스스로 장계를 쓸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록해보면 황진은 그를 몰랐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황진 이야기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황진의 감동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이순신에게 패배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선지 육지로 전라도를 공격했어야만 했지만 웅치와 이치에서 예전의 조선군과 다르게 우리 조선군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처절하게 저항을 했고 패배하더라도 질서정연하게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찌됐든 간에 전주성을 지켜내게 되면서 호남이 천라도가 일본의 말 발굽에 밟히지 않게 되면서 이순신의 후방이 안정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일본은 더 남쪽에서 호남을 진격하려고 했지만 그건 나중에 김시민의 진주성 전투 이야기에서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에서 조선의 천라도 군인들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승리 그리고 황진의 무쌍으로 천라도가 육지에서 지켜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임진왜란사를 전개해 가는 와중에 제 마음속에는 항상 2차 진주성 전투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 조율전쟁 7년을 통틀어 최대의 전투, 최고의 전투, 양군 합하여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전투, 임진왜란의 단면을 낱낱이 보여주는 전투, 나에게 임진왜란의 그 수많은 전투 중에 하나의 전투를 꼽는다면 무슨 전투를 꼽을 것인가 고민도 하지 않고 제가 언급하는 2차 진주성 전투, 이 전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훈과 감동과 증오와 분노와 안타까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나게 해주는 전투, 2차 진주성 전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592년 4월의 전쟁이 시작됐죠. 4월 13일 날 일본군이 침략을 하여 20일 지난 5월 3일 날 한양을 점령합니다. 한양은 점령했다가 얼마 만에 되찾습니까? 그러니까 1592년 5월 3일에 빼앗긴 한양을 1593년 4월 20일에 되찾았으니 거의 1년 만에 되찾은 거 아닙니까? 일본군은 어찌저찌하여 무사히 남쪽의 외성으로 도망쳐서 이렇게 남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 성교사 프로이스 기록에 입각하면 한양에서 도망쳐 내려가는 일본군의 기록도 참 끔찍하던데 배고팠고 사기는 저하됐고 많이 병들었고 부상당했고 이때 조선군이나 명라군의 추격전이 제대로 전개되었으면 전멸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선조가 명나라에게 내어주었고 명나라는 일본과 나름 추전 협상을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군이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라군대가 따라가면서 혹시나 조선군이 일본군을 공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명라군대가 했으니 여러분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 강토를 짓밟았던 자들이 그냥 무사히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일본군들에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인장이라고요 이게 한번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공격명령서입니다 여러분 1차 진주성 전투 1592년 10월에 김시민 장군이 지켜내므로 인해서 우리는 진주대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본군은 그때 패했기 때문에 그 패전을 보복하기 위한 전병력을 동원해서 공략할 것 진주목사의 목을 베어올 것 이때 진주목사는 김시민 장군이죠 일본은 당시 진주대첩이 끝나고 김시민 장군이 전사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시민 장군이 진주성의 목사였기 때문에 목후소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주는 인물로 전해져 있었는데 그 김시민 장군의 목을 베어올 것 진주성 내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말살할 것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진주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서가 다섯 번 내려옵니다 그러면 명나라와 휴전을 하고 지금 현재 남해안까지 내려가고 있는 내려와 있는 이 일본군들 입장에서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 마땅 찬처 간신히 휴전하고 한양에서 살아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조선을 공격한단 말이냐 그럼 이건 휴전협상을 깨자는 거고 과연 우리가 이 한반도 조선 땅에서 명나라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냐 토요토미 히데요시 관백이 현재 조선의 상황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 명령 받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군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일본군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위와 그 다음 자신의 영지는 일본 땅에 있고 자신의 가설들이 어찌 보면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입장에서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죠 이때 명라하군은 어디까지 와 있었냐면 이 도시 순천입니다 남원입니다 대구입니다 이쪽에서 명라하군대가 이렇게 더 이상 일본군이 북상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군이 여기 있는 진주성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명나라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너희 지금 휴전에서 살려서 내려보냈는데 이제 와서 진주성을 공격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권위치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명령서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치열하게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 조선군이 진주성을 수비하지 말고 진주성에서 그냥 나가면 우리가 서로 인명피해 없이 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명나라가 그래 우리도 진주성에 들어가지 않겠다 만약에 명라하군대가 진주성 들어와 버리면 이거 다시 전쟁 시작입니다 일본군이 공격을 했을 경우 근데 명라하군은 일단 꽁무니를 뺍니다 명라하가 꽁무니를 빼니까 당시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도원수 권율도 진주성 근처까지 왔다가 당시 일본군의 병력이 30만이라고 뻥을 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진주성 들어가는 걸 포기합니다 이때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니씨 이야기입니다 난중잡욕이라는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관백 토요토미디어시입니다 지난번에 군사를 보내었다가 진주에서 좌절을 당하였으므로 여러 장수라여금 힘을 다해 그 성을 쳐서 무찌려고 하는데 나는 중지시키고자 하나 기요마사 가토 기요마사 호랑이 가토 듣지 않으니 왜 호랑이 가토야 워낙에 조선의 호랑이를 많이 사냥해서 호랑이 가토라는 별명이 붙은 거 아닙니까 듣지 않으니 일본군이 진주로 진입하면 성을 비우고 부딪히지 마라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였다 선조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시 고니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본군의 병마 30만이 진주해왔다 감히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 저정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쟤네들이 남해안의 외성을 짓고 지금 완전히 바다 건너 가지 않아서 선조도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상해 있는 판국인데 다시 진주성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해안에 있는 일본군의 병력이 30만이라고 합니다 이 30만의 공격을 지켜내기 위해 진주성으로 다 들어가서 지키라고 선조도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명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란은 진주성을 비우라고 합니다 권율도 진주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할 때 진주성을 지키러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임진을 한 당시 의병장 중에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창의사 김천일 이 김천일이 강화도에 있었다가 진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전라도의 의병장입니다만 경상우도 병마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최경회 역시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진주성이 뚫리면 호남이 뚫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충청도 병마사까지 승진하고 있었던 황진이 진주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경상도에 하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임진을 한 발발하기 전에 통신사절단으로 황용길과 김성일이 건너갔고 황용길은 일본에 침략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김성일은 아니다 일본은 우리를 침략할 만큼 그런 역량도 안 된 나라다 임진을 한 발발하니까 김성일이 죽으려고 했다가 유성룡이 간식이 김성일을 살려서 경상우도 관찰사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정말 의병장들을 제대로 활용했고 실제로 1차 진주대첩 당시에도 김성일이 바로 김시민 목사와 함께 진주성을 함께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두 달 전쯤에 김성일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경상우도에 뛰어난 의병장이 많았습니다 곽제우, 김면, 정인홍 이때 실은 경상도 의병의 총사령관이 김면이었습니다 그 김면이 1593년 3월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차 진주성 전투가 발발하기 석 달 전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김면의 병력이 상당수 곽제우에게 갑니다 원래 곽제우의 의병은 수백에 불과했습니다만 김면의 병력이 합류하면서 한 2천 병력까지 가게 됩니다 그 김성일을 대신해서 경상우도 관찰사 역할을 김늑이라는 사람이 대신하는데 이 김늑과 여러 의병장 곽제우와 여러 장군들이 바로 진주성의 의령에서 모여서 작전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경상우도 관찰사 김늑이 곽제우에게 명령합니다 진주성이 위기니 2천 의병이 있지 않나 2천 의병으로 진주성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곽제우가 네 이 의병 병력은 지금까지 100번 싸운 전투 경험이 있는 병력인데 진주성은 지금 외군 10만을 죽었다 깨나도 막을 수 없다 무조건 패하는 전투에 왜 죽으러 들어간단 말이냐 이거는 국가적 선시이다 나는 진주성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김늑이 어찌 일개 장군이 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곽제우가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도 나는 진주성에 들어가서 내 부하들과 몰살당하기 싫다 곽제우를 과연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곽제우는 신리를 생각했죠 지금까지 게릴라전의 승리였죠 이렇게 전투 경험이 많은 부하들을 진주성에서 수성전을 전개하면서 죽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곽제우 입장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령관 김늑 이 새끼는 자기도 진주성에 안 들어가요 지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곽제우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충청도 병마사 황진이 들어갑니다 참 황진 이야기 진짜 다음 시간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1592년에서 1593년 2차 진주성 전투까지 진짜로 여러분 임진완사 여러 기록을 보면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문부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성거의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 근데요 황진 장군군 죽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육지에서 황진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1593년이면 이순신 장군이 1592년에 옥포, 합포, 적진포에서 사천당포, 당항포에서 한산도에서, 안골포에서, 부산포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품 전라자수사 이순신은 지금도 정산품입니다 여러분 이역길은 계속 죽을 때까지 전라우수사였고요 나중에 이순신이 한 칸 승진하는 게 종이품, 삼도수군 통지사입니다 그런데 황진 장군은 얼마나 활약이 대단했으면 처음 여러분 웅치이치 전투 당시에 화순 동복 현감이었어요 현감이면 여러분 종이품입니다 지방간중의 가장 풍계가 낮은 풍계인데 어떻게 전쟁 발발하고 6개월, 7개월 만에 도지사가 됐어 도지사면 여러분 종이품이고 이때 도병마사인데 이 도병마사 황진은요 전쟁 6개월, 7개월 만에 이순신을 뛰어넘어서 승진을 해버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황진은 충청도 병마사인데 진주성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곽재우가 황진을 만납니다 실제로 술 한잔 마셨을 것 같습니다 황진에게 너는 충청도 병마절도사로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조정에서 너에게 명령을 해서 진주성에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진주성에 들어가려고 하냐 내가 생각할 때 진주성은 절대 수비해내지 못한다 진주성을 빼앗기는 것도 아깝지만 당신 같은 인물이 진주성에 들어가서 죽는 게 국가의 더 큰 손실이다 나와 함께 밖에서 싸우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황진은 김천일과 진주성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내가 김천일과 약속을 했는데 외로운 처지에 어찌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나 죽을지라도 나는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황진은 진주성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진주성으로 들어가는 황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곽재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의 선택이 옳습니까 명분입니까 신리입니까 곽재훈은 신리를 선택했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나라의 소중한 땅을 싸움 한 번 없이 어떻게 적에게 내어줄 수 있겠냐라는 황진은 명분을 선택하면서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진주성으로 황진 장군이 700병력과 함께 들어가니 진주성의 성민들이 황진 장군이었으니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2차 진주성 전투에 일본군 누가 참전하는지 아 아까 수정실록에도 나와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충청병사 황진은 진주성 수비와 직접 관계가 없으니 밖에서 싸우는 게 옳겠다 하니 황진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창의사 김천일과 더불어 공약을 하였으니 저버릴 수 없다 이 어떤 사람이 곽제우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 역사서에서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데요시 명령에 의한 진주공성대를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나 진짜 그냥 그냥 모든 장수들 여러분 호랑이 가토 임진완 당시 2선발 구로다 나가마사 3선발 모리요시나리는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던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모리가문 유명한 사람인데 이 당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실려있습니다 시마즈 요시로 우리 그 안견의 몽유돈도 빼앗아갔던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 임진완에 참전했을 때 최고의 전국시대 유명한 장수 시마즈 요시로와 여기 고바야카죠 이 둘은 정말 일본사에도 유명한 인물들인 건 일본사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고니시 유키나가 1선발 소요시토시 수시마섬 성주 다테마 사문에 나왔네 도간용 일본 드라마의 주인공 다테마 사문에가 한 3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오다 노부나가가 토요토 미데오씨가 도쿠가이 이아스가 아니고 이 사람에 의해 전국시대가 통일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뭐 무력 100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우키타이데이의 토요토 미데오씨 양자로서 임진완 전체의 총사령관 이시다 미스나린 나중에 무슨 전투야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의 총사령관 이시다 미스나리 모리지방 고바야카와 그럼 이 사람들 싸우는 건 진주성의 6천병력 중에 자 그냥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김천일 우병장 이때 연세가 60 거의 다 되셔서 갑옷을 혼자 입고 있기도 힘든 최경애 실제로 나이가 60이 넘으셨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리더지 실제로 칼 들고 창 들고 돌 던지고 활 쓰고 싸울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병력들 한번 보십시오 25,000 26,000 18,000 43,000 8,700 93,000 그리고 당시 수군까지 진주성 앞에 일본 수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니 10만 병력이 넘게 하나의 성을 공격한 거죠 조선군은 딱 한 명 황제 황진과 이 인물들 간의 8일 간의 피비드내라는 전투를 다음 시간에 뜨겁게 만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같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자 임진왜란 통틀어 최대 전투 최대 혈투 야 오늘만 사는 자들의 단 누대매치 저는 왜 개인적으로 2차 진주성 전투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지 않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임진왜란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일본군에게 가장 강력한 타격을 끼쳤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3대 대첩 그러면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인데 제가 감히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과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을 역사적으로 조금이라도 흠집내고자 하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당시 외군 2만 병력이 침략했는데 이 2만 병력은 당시 조선군과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부산 후방에 있었던 병력이 원래 그 조선의 성을 하나 공격하려고 하면 조총 몇 방 쏘면 다 도망가겠네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격해왔으나 김시민 장군이 진주 백성들과 함께 막아냈는데 5일간 막아냅니다 그래서 대첩이 된 거예요 행주 대첩은 아니 벽재관에서 2호성의 명나라 기병을 물리치고 자신감 만빵 생긴 일본군이 3만 병력 동원에서 어디 야유에 가듯이 작은 산성 하나 공격했다가 권율 장군이 12시간 막아냈고 이때 일본군 사상자가 1000명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제2차의 진주성 전투는 진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제2장들에게 죽을 힘을 다해 진주성을 점령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런 명령을 내린 상태에 9만 3천명력이 침략을 해왔고 이 진주성 전투에서 9만 3천명력을 9일을 막아낸과 동시에 당시 일본군 사상자가 3만 8천명이란 기록이 일본 역사서에 나옵니다 3만 8천명이 다 죽은 자들은 아니겠지만 부상자까지 포함하는 숫자일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아니 여러분 최대 전투였고 일본군이 가장 많이 죽은 전투입니다 그런데 왜 2차 진주성 전투의 영웅들은 우리가 몰라야만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차 진주성 전투와 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영상도 꼭 보셔야만 하는데 한양에서 태각했던 일본군들이 경상남도 쪽에 이렇게 외성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곧 진주성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당시 조선군과 명락군은 여기가 순천이고 여기가 남원이고 여기가 대구면 이쪽 선을 이렇게 쳐가지고 외군이 북상하지 못하고 외군이 호남을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주둔해 있는 상태였는데 아니 진주성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도원수 권율은 진주성 근처까지 갔다가 당시 일본군이 좀 뻥을 쳤거든요 30만 병력으로 진주성을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곽제우는 진주성에 들어가서 힘을 보태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를 해버리죠 지난 시간에 권율과 곽제우 이야기를 했고 또 곽제우와 항진과의 대화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오늘 사료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선조실록입니다 비변사가 아래기를 삼가 권율의 장기를 보니 외적이 온갖 방법으로 진주를 공격하고 있는데 명나라군은 아직까지 달려가서 구원하지 않고 명나라군도 모른 척하고 있는 상태죠 외적과 대진하고 있는 외운으로는 선거의 당시 전라도 병마산대 선거의도 진주성에 안 들어와버립니다 홍기람도 유명한 의병장인데 진주성에 안 들어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외곽에 진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진주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죽을 줄 알고 들어간 겁니다 어찌 전투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이 나라 소중한 땅을 외적에 그냥 넘길 수 있단 말이냐 내 죽더라도 한번 지켜보련다 왜 흥분하지? 그 형성은 매우 외롭고 약하다고 합니다 권율의 생각은 다만 요해처를 지켜 호남을 보존하고자 할 뿐 군사를 보내어 진주를 구원할 의사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호남을 보존하는 길이 이런 뜻으로 급히 권율에게 하유와 서서하니 선조가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권율은 영영 불복종 죄를 지어버린 거죠 그래도 차마 선조가 권율을 탓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대병력이 진주성을 공격했으니 누가 들어가서 지키고 싶었겠냐 선조도 이해를 하는 형국이었죠 그 다음 황진하고 곽재우 대화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국조인물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 황진이 진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의병장 곽재우가 황진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진주는 외로운 성인이 지켜낼 수가 없다 그리고 공은 충청도 절도사다 황진은 충청도 병마사인데 진주를 지키다가 죽는 것은 너의 직분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황진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창의사 김천일에게 승나가였으나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식은 할 수는 없다 이에 곽재우가 황진의 뜻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마침내 술잔을 나누며 서로 작별하였는데 기회에 황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애통해하며 슬퍼해 맞지 않았다 아 황진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정말 열장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진주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노란색이 현재의 진주성인데 실제로 지금 진주성을 가도 여기 한 바퀴를 도는데 한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여기저기 더 생각하면서 돌다 보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고 조선 후기까지 이랬던 것 같고 임진왜란 직전에 당시 성을 이렇게 좀 넓혔어요 아니 들어가서 수비할 병력도 없는데 왜 성을 하필 넓혀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이쪽 동문이 없었으면 수비하기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봤을듯이 여기가 이제 가토고요 여기가 고니시고요 여기가 이제 우키타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주성이 완전히 에어쌓어있는 상태인데 이 진주성을 지키겠다고 오는 분들은 누구였냐면 호남의 의병장이었다가 의병장 총사령관까지 됐던 창의사가 됐던 김천일 호남의 의병장이었고 경상우도 병망사가 됐던 최경혜 호남 출신이긴 합니다 황진도 그런데 충청도 병마사가 됐던 황진 그리고 실은 여기 고종후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그 호남 의병장인데 가장 많은 병력을 거느렸고 7천 의병과 함께 금산에서 죽었던 그 고경명의 아들 고종후까지 와가지고 진주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왜 이 호남 출신이 이렇게 움직였냐 진주성이 뚫리면 호남이 뚫린다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도 진주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일본군이 진주성을 들어간다고 하면서 근처 하만이나 의령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경상도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예전에 진주대첩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백성도 입장에서도 진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6만여 명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진주성 들어왔는데 이들이 경상도의 주민들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봐도 지역감정이라는 게 생기기 어렵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진주 땅은 우리 조선 땅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 여러분 중국하고 전쟁하고 일본하고 전쟁하고 설령 북한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군복을 입어야 되는 특수관계잖아요 월드컵에 나가도 다 같이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우리는 붉은 악마가 돼서 함께 응원하지 않습니까 진짜 간혹 지역감정 이야기하고 저한테 나쁜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사람 취급하기 싫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진주성을 지켜나가는데 진주성을 지키는 총사령관 수성장은 황진야입니다 제가 소드마스터 편에서 황진편은 따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웅치이치 전투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육지로부터의 호남을 지켜낸 인물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쌍 찍는데 이거 제가 좀 아껴놓고 있을게요 이 무쌍 찍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안성을 어떻게 점령했고 그러다가 김천의가 약속하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황진 장군이 700병력과 함께 들어오니까 이 백성들이 황진 장군이었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살았다라고 만세를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만세 외치면 이건 거의 반역인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황진이 이 어마어마한 일본군 장수들과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6월 15일경부터 진주성 근처까지 일본군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9일에 아예 그냥 진주성 앞에 진을 칩니다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원래 6월 19일부터 첫 전투라고 하면 전투 기간이 11일이 되는 건데 6월 19일경에 화를 쏘아가지고 일본군을 30명 정도를 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21일이 첫째 날입니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원래 6월 20일은 이제 진을 쳤던 거고 일본군이 그런데 여러분 이 진주성이 실제로 천혜의 요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이렇게 해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해자를 첫날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시 황진 입장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해자를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 성에서 기동대가 나가가지고 타격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병력이 적으니 함부로 성을 열고 나갈 수가 없잖아 병력 정리 다시 할까요? 일본군 9만 3천이었고 조선군은 몇 천입니까? 3천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3천은 진주성의 병력이에요 진주의 성주가 누구냐면 서예원입니다 진주 목사 김시민 후임인데 이 서예원은 원래 진주성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명라와 장수를 접결하고 있다가 유성룡이 야 진주성이 위기인데 네가 이렇게 진주 목사인데 밖에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요 진주성으로 들어온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2차 진주성 전투 내내 서예원은 겁쟁이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서예원이 이끌고 있었던 3천 병력과 김천일, 최경혜, 고종우, 황진, 이종인 등이 데리고 온 병력이 한 3천 있었으니까 합치면 6천 병력이 있었던 거죠 첫날은 일본군이 이렇게 해자를 메우고 툴째 날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1차 공격을 낮에 하고요 그 다음 저녁에 공격합니다 밤 12시에 공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본군은 병력이 9만 3천 병력이니까 그냥 24시간 공격한다고 해서 모든 9만 3천 병력이 계속해서 1만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1만 2만 병력이 공격하면 한 6만 7만 병력은 뒤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쉬고 있다가 또 체인지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는 건데 조선은 병력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 6천 병력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수성전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자 3일째 갑니다 6월 23일 가면 낮에 또 3번 공격하고 저녁에 4번 공격했다는 건 하루 종일 공격했다는 거죠 막말로 여러분 6월 23일 막아낸 것만 하더라도 행주대첩과 성과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6월 22일과 23일에는 특별히 누가 무쌍을 찍었고 어찌고 저찌고 했다는 기록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만 황진이 활약했다 황진이 활을 쏘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제가 웅치이치 전투에서 황진 장군의 활 쏘기 실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화살을 대주는 사수가 2명 3명 따라 붙는데 그들이 손이 바쁠 정도로 황진 장군이 계속해서 활시를 당기는데 황진은 아무리 강한 활도 이렇게 당겼다고 하는데 얼마나 활을 빨리빨리 쏘는지 앞에 가는 활이 적의 몸에 꽂히기도 전에 바로 뒤에 활이 따라 날아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웅치이치 전투 때 하도 황진 장군이 활을 많이 당기니까 여기 살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엄지손가락에 뼈가 드러났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까지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활을 그렇게 많이 쏘아서 적을 많이 죽였습니다 6월 24일 일본군 부대가 충원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틀간 전쟁하다가 일본군도 조금 지쳤어 그래서 앞에 부상당한 군대를 뒤로 빼고 뒷부대를 이렇게 앞으로 지금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해자들을 또 이렇게 메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6월 25일 날 또 본격적으로 침략이 오겠네 이게 지금 며칠짜냐면 4일차입니다 자 그럼 이제 5일차 갑니다 5일차 진짜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낮에 또 3번 공격합니다 밤에 4번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주성은 남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남강이 있잖아요 촉성도 유명하고 여기 농개바위 있지 않습니까 서쪽은 약간 절벽이에요 그럼 진짜 공격할 수 있는 건 동문이 공격 확률이 가장 높고 북쪽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북쪽도 이렇게 권희씨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날은 동문에서 정루 사격을 합니다 일본군이 굉장히 높은 망루 같은 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격을 하니까 조선군들 입장에서는 이 높은 곳에서 조총을 쏘니까 이게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야 성을 수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망루만큼 높게 뭔가 토산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황진이 병사들과 주민들에게 토산을 쌓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흙 짊어지고 가서 토산을 이렇게 올리는데요 토산을 이렇게 막 올리기 시작하는데 아니 누군가가 우통을 벗고 남들은 모래주머니 하나도 낑낑들고 가는데 모래주머니 세 개 네 개를 들고 턱턱하고 옮기는 사람이 있으니 토산 쌓는 책임자가 야 너 누구냐? 누군데 이렇게 일을 자리하고 봤더니 세상에 황진이었던 거야 여러분 황진은 충청도 병맛 하면 지금 놓치면 군단장입니다 별 세 개입니다 별 세 개인데 전투 상황에서 상황실에 있는 게 아니고 병절들하고 함께 참호를 파고 있는 별 세 개 장군을 생각해 볼 수 있나? 그러니까 병절들이 감동하고 주민들도 감동해서 황진 장군과 함께 이성을 지켜내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토산을 쌓아가지고요 토산 높은 곳에 현자 총통을 놓고 이 망루를 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냅니다 지금 5일째 지켜진 거죠 여러분 진주성에 들어오지 않았던 권율과 선거위와 곽재우는 지금 현재 진주성이 5일 정도 버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들은 분명히 진주성은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을 당할 테니 하루 이틀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데 3일 4일 5일째 버텼어 아 진주성 안에 있는 우리 병사들과 주민들 얼마나 두려울까 그들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을까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등과 동시에 하루 이틀이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해를 버텼으니 곽재우 입장에서 내가 2천병력 가지고 들어갔으면 6천에 8천이 되니까 우리 수비하는 병사들도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더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권율 입장에서 내가 여기저기 군대를 끌고 들어가면 1만 병력 가까이 모았을 테니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미안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5일째 이렇게 버팁니다 6일째 됐습니다 여러분 생가주 나무 방패 그러니까 이상한 무기가 등장하는데요 일본군이 나무로 크게 만들었고 그 나무 위를 새 가죽으로 덮어요 새 가죽은 물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화살을 쏘아도 불태울 수가 없어요 그 나무 방패 밑에 들어가서 성 아래를 막 파내는 거야 그러니까 황진이 큰 돌을 떨어뜨려라 큰 돌과 바위로 상처를 내라 새 가죽이 찢어지게끔 해라 그래서 새 가죽이 찢어지고 나무가 드러나니까 황진이 풀을 가져와가지고 기름을 묻히고 불을 묻혀가지고 또 명중해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여기 안에 있는 일본군이 다 불타게 만듭니다 이게 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 망루 공격도 망루를 세워서 또 일본군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월 26일 날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전투가 끝나고 장마비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진짜 우리 입자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의 성을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쪽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저지대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좀 일디를 흘러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이 좀 약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장마비가 오면서 비를 맞았다 보니까 우리가 화포 쏘기도 어려워지고 불화살 날리기도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조선에 장병들이 힘들어했다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자 칠재갑니다 일본군이 또 이상한 십기염 귀갑섬 이게 옛날 거북선을 귀갑설라고 일본군이 불렀단 말이죠 귀갑차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쇠로만 들어가지고 그 안에 일본군들이 들어가가지고 성 밑에 와가지고 성문을 깨고 성벽을 막 허무는 그런 귀갑차가 등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 가장 약한 곳의 귀갑차 공격으로 인해서 동문 자체가 뚫린 건 아니지만 성문이 허물어집니다 성문이 허물어지니까 두 가지 기록이 존재하는데 황진 장군이 달려가가지고 수십 명의 외군을 베어내면서 무쌍을 찍는 과정에 나머지 병졸들이 다시 성을 축조했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김해 부사 이종인이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도 거의 종산품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벼슬아치입니다 이종인과 황진이 거의 의형제를 맺다시피 했던 분들인데 높은 분들인데 굉장히 신뢰감이 강했거든요 이종인 장군이 달려가자마자 순간에 다섯 명을 베어버리고 성을 다시 방어할 시간을 벌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 27일 7일째도 막아냅니다 8일째 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공격 하루 종일 공격 근데 그 전에 이 6월 28일 새벽에 서해원이 이쪽 동쪽 경비를 맡겨놨는데 서해원은 수비를 맡겨놓으면 병사들 앞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나봐 그래서 실제로 김천일이 서해원을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황진이 지금 전투 중에 그래도 우리 장수 한 명을 죽였어야 되겠냐 이 죄는 나중에 물자 그래서 실제로 김천일이 서해원 대신 장윤이라는 사람에게 진주 목사를 대신 임시 지고 맡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해원에게 역할을 준 거예요 네가 이쪽 북쪽을 밤에 지키거라 했는데 아니 밤에 서해원이 제대로 이 북쪽 경비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새벽에 몰래 기와가지고 성문을 막 또 약하게 허무는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기록이 하루 종일 공격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낮에 3번 밤에 4번이 아니고 24시간 공격했다는 이야기죠 이걸 다 막아냅니다 2차 진주성 전투에서 그래서 동문 쪽에서 특히 이종인 장군이 활약을 했고 전체 성을 관장하던 황진이 동문 쪽에서 와가지고 동문 쪽을 내려다보면서 성의로 얼굴을 들이민 거죠 와 여기는 일본군 시신만 천여 명이 있는 것 같다 대승인데 하고 있는데 저격병인지 아니면 부상당한 일본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격병일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 일본군도 입장에서는 예전에 진주 대첩 김시민 장군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장군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내미니 아 저거 김시민 장군하냐 저격병이 조총을 빵 하고 황진 장군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니 총알이 황진 장군 옆에 나무 기둥에 맞고 황진 장군 머리에 그대로 꽂혀버립니다 황진 장군 바로 전사합니다 진주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주성이 무너졌으니 나란 일이 어긋나게 되었다가 아니라 황진이 죽었으니 나란 일이 어긋나게 되었구나 자 역사를 가장 역사하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임진왜란 최대의 대첩 하나의 성을 점령하고자 그 성에 있는 모든 조선인들을 몰살시키고자 무려 9만 7천여 명의 일본군이 공격했습니다만 소수의 조선 군인들이 8일간 그리고 9일간 처절한 전투를 벌였던 제2차 진주성 전투 8일째까지 완벽하게 수성전에 성공하고 황진 장군이 시체더미에 숨어있었던 일본군 저격병에 의해 총알이 왼쪽 이마에 꽂히십니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당시 진주성에 있는 모든 장졸들과 황진을 믿고 의지했던 모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황진 장군 죽음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황진이 죽었으니 나란 일이 그르치게 되었다라는 탄식과 함께 제가 지난번 영상을 끝냈죠 황진 장군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어떻게 전해져 오는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선조 수정실록입니다 다음날 진주성 전투 8일째 되는 날 적이 또 동쪽과 북쪽의 성을 침범하여 크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종인 황진 장군과 함께 거의 의영제를 맺었던 김의 부사 이종인 무쌍 장군이십니다 다시 크게 싸워 물리쳤다 황진이 순행차 이곳에 이르렀다 성 아래를 굽어보며 말하기를 적의 시체가 참호에 가득하니 죽은 자가 거의 1천여 명은 되겠다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적 한 명이 성 아래 잠복에 있다가 위를 향해 철안을 쏘았는데 판순을 뚫고 진 황진의 이마에 맞아 황진이 즉사였다 황진은 용략이 여러 정수 가운데 으뜸이었으므로 성 안에서 그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죽자 성 안이 흉흉해지며 두려워하였다 조선안주실록에 일개 무인에게 이렇게까지 과찬의 멘트를 남기는 게 흔치 않습니다 이 자료보다도 우와 여기 보시면 외란이 있는 이후 모든 장수 가운데 행군의 법도가 있고 사졸에 설선하여 옛날 중국 명장에 풍도가 있는 자로는 모두가 황진을 추중하였다 옛날 중국 명장에 풍도가 있는 자로는 모두가 황진을 추중하여 으뜸으로 꼽았대요 그런데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시니 제주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조야의 조정과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1592년에 전쟁이 시작돼서 1598년까지 가는 7년 전쟁인데 1593년에 돌아가셔버리니 당시 황진 장군의 죽음에 대해서 모두들 애석했고 그 오랜 전쟁 기간 중에 황진 장군이 살아계셨더라면 라는 생각이 있었겠습니다만 전쟁이 7년간 계속되면서 5년, 6년 전에 돌아가신 황진 장군에 대한 기억이 차츰 차츰 사라져가는 것도 사실이었겠습니다만 실제로 조선 시대까지는 황진 장군의 지명도가 곽재우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높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황진이 이렇게 묻혔을까 어떤 역사적 인물이 부각되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이 내 고향의 역사적 인물이 누가 있나 하고 그를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 자기 고향을 알려다 보면 조금 어떤 인물이 부각된 데 있어서 돈이 조금 투자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 인물에 대해서 소설이나 이런 게 나왔나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약간 좀 정치적인 문제도 조금 있지 않았나 2차 진주성 전투는 너무 아름다운 전투잖아요 아니 황진이나 김천일이나 이종이나 최경혜나 그래요 모두 호남 출신들입니다 그 호남 출신들이 자신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그 고향으로 가는 길목인 진주성을 막으려고 했던 측면도 있지만 당시 진주성에 모여든 백성들을 어떻게 버린단 말입니까 전부 다 여러분 산청, 하만, 다 경상도, 서남 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권율과 곽재유가 병략적으로 신리를 꾀하기 위해 조선군의 몰살을 막기 위해 진주성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한편으로는 전술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백성을 버리는 무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시할 수 있는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2차 진주성 전투 이후 여러 기록들을 보면 저도 이제 황진 장군을 제가 언제 처음 알았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뭐 그때 책을 읽어서 알았던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중록 같은 경우도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장이빈 이야기, 그 다음 인연왕후 이야기도 아주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진이라는 이야기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진 장군이 드라마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황진이랑 이름이 비슷하네 그리고 같은 황신애하고 제가 황진 장군을 조금 기억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임진 드라마사를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까 와, 저보다 먼저 임진 드라마사를 공부하신 선배 역사가들 그리고 이순신 연구자들, 임진 드라마 연구자들이 임진 드라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2차 진주성 전투가 정말 대단한 전투였구나 그리고 황진이란 인물이 대단했구나라고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다른 인물들보다 황진에 대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와, 진짜 대단했구나 그런데 왜 잊혀졌을까라는 하여간 아쉬운 마음이 있죠 황진 장군이 이렇게 죽고 이제 진주성에서는 9일째입니다 8일째까지 황진 장군 사진이 있습니다만 9일째는 이제 황진 장군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종인 장군이 계셨고 서예원 진주 목사가 겁을 먹고 있으니 대신 진주 목사 역할을 했던 장윤이 황진의 뒤를 이어 수성장 역할까지 하면서 6월 29일도 하루 종일 일본군이 공격해 왔으나 나름 잘 막아냅니다 기록에는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동쪽 성벽이 허물어져서 끝내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은 주장들이 김천일이 북쪽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북쪽이 뚫려버렸다 차라리 동문이 뚫렸으면 이쪽이 안에 내성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이 뚫려버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지금 진주성에는 6만의 주민들 경상도 백성들이 예전에 1차 진주성 대첩에서 승리했으니까 진주성으로 들어가면 살겠다 싶어서 진주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좁은 진주성에 어떻게 6만의 백성이 있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기록에는 6만란 기록도 나오고 3만란 기록도 나오고 8만란 기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군이 진주성을 공격해서 1만 5천명의 목을 베었다 실은 죽였다라는 기록과 함께 2만 5천명이 남강에 투신해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진주성을 공격해서 4만의 조선인을 죽였다라고 하니 진짜로 여러분 최소 3만 이상의 주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군이 북쪽 성문을 넘어오는 순간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시가전이 전개되는 거죠 백성들은 일본군에게 잔혹하게 학살을 당했겠죠 처절한 시가전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군이 밀리죠 그러니까 조선군이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쪽 내성까지 들어갑니다 이종인 장군도 이 내성까지 들어가서 막아 냅니다 그런데 내성도 뚫리기 직전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항복을 해도 되는데 어차피 항복해봐야 일본군이 몰살시키고 살려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복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 김천일에게 훗날을 도모하자 몸을 피하자고 하는데 김천일이 나 죽을 곳이 이곳이다 하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남강에 투신합니다 최경해도 남강에 투신합니다 장윤 장군도 그 직전에 전사했습니다 서예원은 목이 배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씨가 진주 성주의 목을 배워라 진주 성주는 김시민 장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이들은 서예원을 김시민 장군라고 생각하고 목을 배웠고 이 서예원의 목이 도요토미 히데요씨에게까지 간 거 아닙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씨야 너는 우리의 영웅 김시민 장군의 목을 보고 김시민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웃었겠지만 그거는 겁장이 서예원의 목이었단다 그런데 이종인 장군은 죽을 때도 또 그냥 죽지 않습니다 무쌍을 찍어가면서 마지막에 남강에 투신할 때도 혼자 떨어져서 투신하는 게 아니라 쌍헤드락 양쪽에 외군 두 명을 껴안고 나 김해부사 이종인이 여기서 죽는다 하고 남강에서 투신해서 죽습니다 그 이종인 장군 이야기 사례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남평사람 이종인은 황진과 함께 묵가에 급지한 용장으로 가장 먼저 진주성에 들어갔고 종행무진하며 진주성을 지켰다 그는 마지막 죽을 때도 양 겨드랑이에 외적 두 사람을 끼고서 김해부사 이종인 여기에서 죽는다 라고 외치며 남강에 뛰어들었다 이종인은 황진과 우의가 깊어 의열로 서로 허락하고 생사를 함께할 걸 약속했는데 끝내는 그 뜻과 같이 됐다 실제로 8일째 된 날 황진 장군이 돌아가실 때 이종인 장군이 황진 장군 시신을 껴안고 오열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 진주성에서 9일을 버텼는데 8일째까지 잘 버텼고 황진 장군이 죽고 9일째 성이 함락당해버립니다 주민들이 다 몰산당한 건 아니었겠죠 살아남은 주민들 명당까지 있습니다만 그 살아남은 주민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황진 장군이 살아계셨으면 진주성은 보존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황진 장군이 저격병에 의해 이마에 총탄을 맞지 않고 살아계셔서 진주성을 2, 3일 더 버텼더라면 일본군이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물러났을 테고 그러면 임진이란 역사상 최대의 전투는 압도적으로 제2차 진주성 대첩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 밑에 한산도 대첩 진주 1차성 대첩과 행주 대첩 등이 언급이 되었겠죠 물론 지금도 일본인들은 임진련의 최대 패배를 웅치이치 전투의 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을 공격하다가 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게 1차 진주 대첩과 행주 대첩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군도 입장에서는 호남을 들어가려다가 야전에서 황진에게 웅치와 이치에서 막혀버린 게 가장 뼈아픈 패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래서 요즘에 야라는 게 여러분 그냥 탄식어입니다 임진이란 3대 대첩에 웅치이치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행주나 진주 대첩이 빠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2차 진주성 대첩에서 승리했더라면 임진이란 5대 대첩 그래가지고 첫 번째 2차 진주성 대첩,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웅치이치 대첩까지 해가지고 임진이란 5대 대첩에 황진 장군이 두 개를 가져갈 뻔했네 그랬으면 황진은 임진이란 사회에 이순신 옆의 이름이 올라가야 될 인물이었던 거죠 진짜 여러분 2차 진주성 전투가 엄청난 전투였던 건 그만큼 일본군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나라 2호성은 쫄보가 돼가지고 한양에 있어 그리고 명나라조차도 진주성을 구원할 엄두를 못 내 그래서 9만 3천 병력이 성 하나 점령하겠다고 공격했다가 일본군 사상자가 3만 8천 명이 나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일본군의 40%가 손상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주성을 점령하고 바로 옆에 구래나 산청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요 하동이나 많은 조선인들을 학살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일본군이 2차 진주성 전투 이후에 혼함을 제대로 공격을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병력이 손상을 입었다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이 생각할 때 아니 이건 명나라가 전쟁한 것도 아니고 조선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 하나 공격했다가 몇 만의 병력이 손상을 당하니 이제 임진이란은 예전 1년 전 임진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조선군이 지키고 있는 성 하나 점령하는 것도 이렇게 힘드니 이제는 다시 많은 성을 점령해 가면서 한양까지 북상하는 것도 힘들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임진이란을 크게 새 시기로 쪼개면 1592년 임진이란이 시작돼가지고 바로 1593년 6월에 2차 진주성 전투 때까지를 1기라고 보고 이 2차 진주성 전투가 1593년 6월인데 1597년 7월에 원균이 7천량에서 패배하면서 다시 시작된 전투가 정유재란이거든요 이때까지 4년간 휴전입니다 물론 이 휴전은 명과 일본이 휴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잠깐 휴전이기도 합니다만 아이고 일본군이 어떤 군인들인데요 휴전 중에도 충분히 2성 하나 점령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놀란 일본군들이 전쟁할 엄두를 못 댔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한반도에서는 4년간 육지에서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고 물론 이순신 장군은 휴전에서 여전히 이 평화기관에도 휴전기관에도 일본군을 공격하긴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전투입니까 임진왜란사를 바꿔버린 전투고 어찌 보면 임진왜란의 끝을 알린 전투죠 1597년 다시 시작된 전투를 정유재란이 하려고 이야기하자면 2차 진주성 전투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백성들 명단까지 이것도 한번 봅시다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이야기 나옵니다 성안의 사녀들도 앞을 다퉈 강의 일로 투신 자살하여 흐르는 시체가 강을 메웠다 남강 물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대략 죽은 자가 6, 7만이나 되었는데 장사로서 벗어난 자는 수삼인에 불과했다 이들이 하나가 차는 말이 황진장군께서 살아계셨으며 진주성은 보존되었을 것이다 적이 성곽을 헐고 가옥을 불태웠으므로 성이 온통 폐허가 됐다 성이 포위를 당한 9일 동안 주야로 벌인 크고 작은 전투가 100여 차례나 되었는데 여기는 100여 차례라고 나온다만 계산을 해보면 25번 싸웠더라고요 우리 조선군이 24승을 했고 1패를 했는데 마지막 1패가 완전히 전멸인 겁니다 그러나 중과 부적인 대다가 외부에서 원조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힘을 다하여 죽었다 외변이 있은 이래 참혹하게 무너지고 의열이 장업하게 드러난 것으로 진주성 같은 예가 없었다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신 분들 양민 학살 조각입니다 그리고 2차 진주성 전투에서 경상도 백성을 지키고 일본군의 호남을 막기 위해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신 지휘부 명단입니다 후성장 고경명 아들 아이러니하게 지휘부는 그냥 거의 호남분들입니다 호남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 진주성을 막겠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권율과 곽재우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래요 권율과 곽재우가 신리를 택했고 조선군의 몰살을 막기 위해서 그랬고 이기지 못할 전투에 참전해서 전투 경험이 많은 내 부하들을 다 죽일 수 없다는 곽재우 말도 병략적으로는 내가 이해가 갑니다만 성에서 살고자 지금 모인 경상도 백성들은요 그들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인의 역할이 뭔데 이분들은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주성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정말 진주 갈 때마다 참 복받은 도시다 너무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남강도 예쁘고 남강에서 바라본 촉성루도 예쁘고 촉성루에서 바라본 남강도 예쁩니다 그런데 1차 진주대첩과 농계바위 보면서 농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이 많은 주민들이 몰살당했던 그 패배도 생각한과 동시에 이 위대한 우리 지도부 장수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진주성은 그냥 진주대첩이 있었고 이인진들한테 가장 큰 전투가 바로 이곳에서 있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뭔가 지금 나쁜 사람들에게 다 조작된 이 영호남에 의한 지역감정을 허무는 공간이 바로 진주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진주성은 영호남의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진주성 관련 종사자들 왜 이렇게 진주성을 더욱 아름답고 멋있는 곳으로 승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든과 동시에 진주성 전투 특히 2차 진주성 전투는 결과는 조금 패배했던 전투고 6만여 명의 조선의 백성을 지켜내지 못한 전투이긴 하지만 이 전투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일본군이 호남 공격을 포기하게 되면서 4년간 어떤 전투도 전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죽으로 진주성에 들어갔고 이렇게 9일 동안 항전했던 것은 전술적으로는 분명히 승리였다 조선군인보다 일본군이 더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제 2차 진주성 전투하면 떠오르는 인물 농계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진주성에 가시면 진주 촉성 정충담비라고 해가지고 여기 황진 장군, 김천일 장군, 최경회 장군을 이렇게 기리는 비가 있습니다 이거 최경희가 촉성내에 올라 읊은 시라고 하는데 나는 이거 후대에 지어진 시이지 않나 촉성은 누가기에 올라있는 새 장사야 방금 그 세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잔 술로 웃으면 남강물을 가리키네 남강의 물결은 넘칠듯이 흘러가니 그 물결 다 먹듯 우린 억도 죽지 않네 자 농계 영정 사진 제가 2015년에 직접 가서 촉성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농계가 기생이냐고요? 아닙니다 요즘은 거의 아닌 걸로 왜냐 분명히 당시 진주성의 기생명부의 농계 이름이 있긴 합니다만 농계는 양반 집안의 주농계에 맞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이래저래 몰락하였고 당시 장수의 현령으로 와 있었던 최경회의 어찌저찌에서 후처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한때는 시끄러웠습니다 과연 농계 남자친구 농계 남편 농계 애인이 누구야 농계 애인이 황진란설도 상당했습니다 황진과 함께 농계가 진주성에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최경회의 부인일 수 있겠나 이걸 또 여러 사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황진이 충청 병마사가 돼가지고 안성에 있는 후쿠시마 마사놀이인가 하는 그 일본의 칠본창 중에 한 명을 작살내면서 안성에 있는 죽산성을 점령하는데 당시 농계는 자신의 남편 최경회가 진주성을 지키러 들어갔다라고 하니 내가 죽더라도 남편과 함께 있어야 되고 진주성으로 따라 들어가다가 후퇴하는 후쿠시마 마사놀이한테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들도 아니 양반집 부인 같으니 함부로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황진이 안성을 점령하고 상주까지 치고 내려오면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황진이 이 농계를 구출해내죠 구출해내서 진주성을 황진과 농계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진 장군이 데리고 들어온 여인이다 라고 해서 황진의 애인으로 한때 잘못 알려졌습니다만 황진이 최경회를 만납니다 당시 최경회는 경상우도 병마사였고 황진은 충청도 병마사였는데 최경회에게 황진이 내가 경상도 진영에서 전리품을 얻었으니 경상도 병마사에게 전리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최경회가 아니 무슨 말씀을 황병사께서 승리한 전투면 전리품은 충청도 병마사인 황진 장군이 가지셔야죠 라고 하는데 황진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전리품은 제가 최 병마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라 했는데 가마가 오고 거기서 농계가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경회가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황진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래서 최경회가 2차 진주성 전투회가 패배로 끝나고 최경회가 남강에 투신을 하니 농계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든지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생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일본군 장수 한 명을 내가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본군 장수를 치약에 만든 다음에 촉성루 농계바위 근처까지 꼬득였고 이 가날품 여인의 몸으로 일본군 장수를 껴안고 남강에 투신해서 죽었던 농계 이야기가 역시 2차 진주성 전투와 함께 전해전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농계 변형롯이 유명하죠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남콩 꽃보다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기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2차 진주성 전투가 이렇게 끝나면서 제 임진왜란사도 거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4년간 휴전기간 동안 영상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바로 7천량 회전 들어가서 명량 노량 가면서 임진왜란사를 좀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순신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접신 후 남순이 apoyING 2차 진주성 도마면 5천량 회전 겨울란에 5천량 회전까지